부처님 열반제일 오늘이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불기 2566년이 돼서 우리 불기는 부처님 인멸하신 날로부터 새죠 그래서 2566년 전에 인도 쿠시나가라 사라 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부처님은 음력으로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4월 8일에 탄생하셨고 이 사바세기에 놔두신 거죠 그리고 음력으로 2월 8일 날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출가제일이요 그리고 음력으로 12월 8일 날이 성도하신 날이에요 성도는 부처님이 마갈타국에 있는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도를 이루시죠 그리고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5년간 고구정년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다니시다가 길에서 열반에 드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쿠시나가라 사라 쌍수 아래에서 드디어 열반하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언제 열반하실 거라고 말씀을 쭉 해놓으시고 나서 열반에 드세요 그때 우리 초기 경전에는 보면 안한 존자에게 부처님이 제자들이 요청하면 일겁이라도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안한 존자가 그때마다 마왕 파순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여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부처님 이 세상에 일겁이라도 머물러서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해 주시라고 간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드디어 열반에 드시죠 열반에 드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아주 슬픔에 빠져가지고 통곡을 하고 혼비백산을 해 그때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두타 제일 가섭존자 아시죠 가섭존자께서 멀리 유행을 나가셨다가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섭존자가 도착해서 부처님 관 밖에서 부처님을 부르니까 부처님이 곽 밖으로 두 발을 쑥 내미셨다 이 말이 그게 바로 사라 쌍수와 곽씨 쌍구라는 화두야 화두 야 그게 무슨 도리일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서 모든 제자들이 슬픔에 빠지고 다 혼비백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가섭존자가 도착해서 부처님을 부르시자 곽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도리인가를 우리는 참고해서 잘 깨달아야 돼 그때부터 이제 모든 제자들이 진정을 하고 부처님을 잘 다비를 모셔서 사리를 여덟 등분을 하죠 8등분을 해가지고 여덟 곳에다가 부처님의 사리 불탑을 봉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불교 신앙이 불탑 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서랑경전이 바로 열반경인데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열반의 여정 열반하기 전에 어느 어느 곳을 다니셔가지고 쭉 쿠시나가라 강가에 도착하셔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 다비하는 모습 또 불탑을 봉환하는 기원의 모습까지 그렇게 쭉 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설법의 구절이 강결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세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 고정되어서 영구불변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건 그 무엇도 없다 그러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정진하거라 노력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과 또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올바른 정법을 의지처로 삼아서 올곱게 수행해 나가라 하셨죠 그게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은 유교경이라는 경전에도 편찬돼서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사유를 하고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은 끝없이 변해간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처로 삼고 또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의지처와 수행처로 삼고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세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왜 괴로움 속에서 자꾸 허덕이고 여러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갈 애가 일어나고 애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번뇌망상 집착에 빠져서 사느냐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게 영원히 존재할 걸로 착각에 빠져서 사니까 모든 게 욕망과 집착이 일어나고 탐진치 삼독심에 빠져서 스스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번뇌망상에 묶여가지고 특히 좁혀서 들어가면 내 자신의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니까 몸뚱아리는 다 없어지는구나 태어난 몸뚱아리는 잠시 존재하다 사라져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끌고 살아가는 현재 나라고 내가 그려놓은 그 놈은 몸뚱아리가 없어져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간결하게 세상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간다 여기에 담겨있는 말은 변해가는 걸 부여잡고 매달려서 집착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서 거기에 속박당하고 욕망 집착을 붙여서 화덕거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변해가는 건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모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수행정진하라는 수행정진의 목표는 뭐야 그러면 우리들 마음가운데는 무수한 업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생각들 행동들 추구하는 것들 그게 다 업의 토대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게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그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 업에 맞도록 윤회전생하게 돼 있다 이 말이 죽어서 또 태어났다 또 죽고 그 가운데서 겪는 생로병사와 여러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못 집착하고 욕망에 빠져서 엄력에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해탈시키는 쪽으로 수행정진하라 이 말이 해탈이 뭐예요?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거잖아 속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해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세상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간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서 그 모든 욕망과 집착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 삶의 모습을 빨리 내려놓고 벗어나서 정말로 참다운 해탈 열반의 세계를 채득하라고 말씀을 담아서 간결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수행정진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 무엇도 의지처로 삼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의지하는 게 많죠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의지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주변 여러 이웃들에 의지하고 세상 여러 사물들에 의지하고 사실은 그 모든 걸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실제 내놓을 게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뭐야? 그 모든 것들은 네가 의지할 게 못된다 왜 의지하지 마라 그랬을까? 생겼다 사라지는 생명하는 거니까 지금 있는 것 같아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잠시 입다 사라져버려 사라졌을 때 오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17살 때 머리 깨지고 죽을 뻔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아 인생을 다시 생각했어요 아 이건 한 방에 사라지는 거구나 본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들이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구나 그 무엇도 의지할 게 없는 거야 그때 다가오는 충격과 괴로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2년간을 방황하다가 불교를 알고 불교의 기위에서 부처님 경전을 부지런히 보다가 2년이 돼서 이 불갑사에 와서 출가했던 겁니다 자 부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건 의지처로 삼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건 네가 믿고 의지해봐야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오는 괴로움과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고 일단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런데 이 육신은 생겼다 사라지는 거죠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믿을 바가 못해 부처님이 내 자신을 의지처로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고 했던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구야 마음이라고 했죠 그 마음을 그 마음이라는 스스로의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설하신 올바른 정법 그것을 의지처로 삼아라 올바른 정법 이외에는 우리가 의지해서 내 자신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참다운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법 두 가지를 의지처로 삼아서 수행정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갔을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집이니 아파트니 땅이니 보물 보석들 할 것 없이 아무리 무수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뛰어난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해봐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바가 못 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몸통아리도 못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의지하고 믿을 바가 못 된다 그것은 아예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 다 없애버린다 그건 대단한 분이지 그건 이제 발심했을 때 하는 일이고 어려운 사람 싹 나눠주고 발심해서 출가하면 되지 그럴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옛날 중국의 방거사라는 분은 큰 스님께 설법을 듣고 그분은 출가 안 하고 재가해서 공부했어요 부자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양자강에다 싹 쓸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정말 오둠하게 살면서 소탈하게 살면서 수행정진에서 깨달아 도인이 됐잖아 그건 뭐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그렇게 버려버렸을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억과 복대로 살아가는데 공짜로 받아봐야 도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거 자기가 베풀어준 그 마음의 흔적까지 남아 있을까 봐 그런 발심을 하고 출가하고 수행할 여기서 말하는 방거사의 출가는 뭐예요? 심출가죠 몸뚱아리는 출가를 못했지만 마음에 출가를 한 거야 그럴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싹 떨쳐내고 그렇다고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져 마음 가운데 집착하고 묶여있던 걸 내려놓고 정리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제가에서 처해 있는 현 살아가는 인형관계나 모습들 속에서는 하던 일 충실히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따르는 중도적인 삶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도하게 욕심부려서 엎짓지 말고 바로 자기의 근본 마음자리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정진해라 수행정진하되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근본과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정법을 의지처로 삼고 정진하면서 살아가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걸 다른 방향으로 다시 중도적으로 현실 생활 속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모든 건 생멸해서 사라지는 것이라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또 하나 숨어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모든 묶여있고 집착된 바 속박된 바에서 벗어나서 올바로 수행정진해 가는 분들이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자세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면 소극적이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보들 되게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 이것은 처음에 워낙 욕망과 집착이 강한 사람 번뇌 망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세상 모든 건 변해가니까 집착하지 마라 내려놔 쉬어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던 온갖 번뇌 망상 잡동산이를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웬만큼 치우고 나면 어떻게 보사랭의 서원의 마음으로서 항상 변해가는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물의 도리를 취득해야 돼요 올바른 모습으로 사실은 마음가운데 번뇌 망상과 집착이 없으면 이 쓸데없는 망상이 굴러가지 않으면 그게 고요한 마음 상태죠 모든 사물의 변화와 도리는 있는 그대로 파악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사물의 도리에 맞도록 자기가 의미해서 써야죠 그게 보사랭이야 아시겠죠 그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 시작에서는 내려놓고 쉬어서 번뇌 망상을 소멸시키는 거고 그 모든 집착과 욕망을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보살의 서원으로서 사물의 도리에 적합하도록 자기 자신이 부지런히 보살행을 실천하고 발전시켰나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게 부처님이 살아신 자비행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둘로 크게 나누면 양대 축 두 수레바퀴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자비 지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 생멸하는 법이다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법이라는 걸 올바로 잘 파악하는 것 그래서 모든 근본 본질은 비어있다는 걸 알고 내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걸 다 내려놓는 것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탈한 것 그게 지혜야 그와 같은 지혜의 마음자리에는 모든 변화하는 사물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도리에 맞게 다 파악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리에 맞도록 내가 행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위해서 이로운 행을 이로운 보살행을 펼쳐내는 그와 같은 대승보살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복 없는 사람들이야 복이 많았으면 부처님 제 셋이에 태어났어야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래가지고 부처님 귀에서 제자가 돼서 부처님 설법을 직접 듣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복은 없어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2566년 뒤에 이렇게 모였어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요 우리가 부처님을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야 2566년 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버려가지고 나는 비입지도 못하고 참 복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화신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투셔서 출가하고 수행하고 깨달아 성불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여주신 화신불의 모습이야 부처님의 참다운 법신은 부처님의 육신을 갖춘 화신불이 탄생해서 나타나기 전에도 열반에 드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영구 불변하게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없이 비어있는 곳이 그 어느 곳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를 바로 알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화신의 모습을 벗어난 법신의 부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이 없는 곳이 없고 부처님은 항상 이 세계의 법신은 법신의 부처님은 영원 불멸하게 존재하는지 궁금하죠? 아니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가섭 존자가 늦게 왔는데 각박으로 열반하시 부처님이 두 발을 쑥 내미셨다고 야 이게 무슨 돌일까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남겨준 화두가 되겠죠 이 열반의 개념 의미가 잘 정립돼야 돼 자 부처님 열반제의를 맞이해가지고 아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서 세상에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뭔가 허전하죠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불교를 믿고 따르고 수행해 가야 될까 과연 그러면 그때 나타나셨다가 256년 전에 인멸하신 부처님은 누구이고 지금 열반의 모습에 들어 계신 그럼 법신의 부처님은 영원 불멸하고 없는 곳이 없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열반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반제의를 올바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심을 내고 신앙심을 가져서 보리심을 내고 부지런히 수행정진할 수 있는 기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열반의 의미를 모르면 불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초 토대가 사라지는 거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불교의 근본 목적이 뭐야 열반을 채득하는 데 있는 거야 우리들 자신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채득하셨던 그 열반을 우리도 똑같이 채득하려고 노력하고 수행정진하는 거야 사실은 열반을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나눠요 유여열반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부처님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깨달아서 성불한 상태가 열반을 채득한 상태야 그 열반, 열반이라는 말은 니르반하죠 범어로 빨래로는 니바나라 그래요 불을 불어서 끈다 어떤 불을 불어서 끈다? 탐진치삼독이라는 불을 싹 불어서 꺼버려가지고 어느 작은 불씨 하나도 없는 모든 불씨가 탐진치삼독의 불씨가 사그라져서 사라져버린 상태 고요한 상태죠 그게 바로 그렇게 탐진치삼독이 소멸된 사실은 탐진치삼독이 소멸됐다는 말은 탐심, 욕심부리고, 성례고, 어리석음부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사라진 건 모든 번뇌망상의 고요히 소멸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망상이 소멸된 고요한 경지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야 자 그러면 마음 가운데 모든 탐진치삼독 번뇌망상이 소멸된 그 자리의 마음은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말해도 틀리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있다? 그거 말하려 하니까 내놓을 게 없어 그 상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생각이 일어나야 돼 뭔가 형상을 보는 마음이라도 일어나야 돼 그렇죠? 형상에 끌리거나 소리에 끌리거나 냄새, 맛, 촉감 여러 가지 망상에 끌렸을 때 나의 마음이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뭔가를 내놓을 건덕지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표출되는 건 색상향미촉법 육진대상경계를 향해서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육군이라는 것은 마음이 연을 따라 움직일 때 바로 갖추어져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육군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엄력에 맞는 부모님에게 입퇴를 해가지고 이 육신을 받아서 태어났잖아 그래가지고 그 육군의 뿌리에 맞도록 형체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마음을 있다고 하려니까 본래의 본심은 있다고 드러낼 수가 없어 조금 정리가 돼요? 그 본심이 바로 본심의 여러분들의 청정한 본심의 상태가 그게 뭐라고 그랬어? 불성이라고 그랬잖아 부처님의 성품 그걸 진여라고도 했죠 참진자, 가틀녀자 가틀녀는 뭐야? 변함이 없는 거야 그대로인 거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참다운 진리를 진여라고도 표현해 그걸 진심이라고도 했죠 진심 참다운 마음 참다운 여러분들의 본심이다 그걸 다른 말로 그 마음의 본심의 불성의 본래의 상태가 열반의 상태야 열반이라는 말은 니르바나를 음차한 거라 그랬죠 음차 중국에서 번역할 때 음차는 뭐예요? 뜻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음을 그대로 따온 거야 그래서 열자 니르를 네르라고 읽어가지고 널 줄이니까 그걸 열자로 쓴 거야 그 다음에 반하는 반으라고 읽어가지고 반자를 붙여서 열반 이렇게 음차해서 표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든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진 상태 욕망과 번뇌 망상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바로 그게 열반이야 바로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의 진심이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참다운 본심 진심이다 이 말이야 참다운 마음 자 그래서 요 상태를 깨달아 채득하면 그걸 열반이라 그러는데 열반은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예 육신의 형상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요 본뜻은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 자 그런데 몸뚱아리가 있으면 춥다 덥다 또 아프다 여러가지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 다가와 그렇죠 늙고 병들고 이런 괴로움들이 다가오더라 이 말이야 물론 이미 마음이 본심 열반의 상태를 깨달아서 해탈한 자리에서는 그게 다가와도 그걸 괴롭게 느끼지 않아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볼 때 이제 분별해 놓는 거야 어떻게 자 부처님도 배에 보니까 자 깨달아서 성불해가지고 해탈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음식을 잘못 드시면 식중독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그러시더라 자 그래서 이 육신이 있는 상태는 아직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여 열반이라 그랬어 유여 열반 남음이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완전히 부처님이 2566년 전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육신마저 사라졌을 때를 무여 열반이라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우리 중생들이 이럴 거야 하고 분별해가지고 얘기해 놓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은 유여 열반 무여 열반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마음의 본래에 모든 잡스러운 번뇌망상 욕망집착 갈래라 그랬죠 갈래 사실은 여러분들의 욕심 가운데 제일 두텁고 뿌리깃고 끈질기게 무서운 놈이 갈래야 애욕 목마를 깔자의 사랑의 자잖아 그 애욕을 목말라 하거든 그것 때문에 중래산에 난리를 하잖아 살인도 저지르고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먼저 용수보살께서 대승의 열반관을 부처님의 찬다운 가르침으로 되돌려서 원래 본뜻을 회복시켜서 설하시는 거예요 용수보살은 연기하는 것은 무자성이다 그랬죠 자 연기하는 것은 무자성이다 연기법이 뭐야 인연 따라서 인과 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인과 연이 닿으면 흩어져 소멸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연생연멸이라 한다 그랬죠 인연이 모이면 생하고 인연이 닿으면 멸해서 흡어진다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연기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연기법은 심신미묘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왜 일어나요 상대하는 게 나타나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하는 게 없어도 나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일어나던데요 그것은 그 먼 시점부터 그게 몰록한 생각 일념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무수히 쌓인 엄력의 그림자가 토대가 돼가지고 몰록몰록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기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보세요 그 어떤 게 연기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 지구가 태양이 이 은하계가 이 우주 밖계가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어요 끝없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연기하는 것은 자성이라는 건 스스로자자의 성품성자를 써요 그건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그 어떤 것에 영향받지도 않고 그게 자성이 스스로의 성품이 있는 것이라 그래 그런데 연기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의 대전제로 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로 의존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이 인류를 의존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받아서 태어났죠 사실은 이 세계와 이 인류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육신을 받아서 태어날 수 없었지 그래서 저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어요 저게 있는 거고 자 연기하는 것은 그래서 자성이 없어 그래서 무자성이야 읍을 묻자 붙여가지고 자성 스스로 성품이 없는 것은 본래 비어있는 거야 공한 거야 공이라는 개념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공이라는 개념은 허무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 허무는 뭐야 텅 비어 없는 게 허무고 공은 생겨나서 존재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 자체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성품이다 이 말이야 그게 공이에요 아시겠죠 비어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아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어있는 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번뇌 망상 탐진치 삼독에 빠진 채로 그대로 자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멸시켜서 해탈 열반을 채득하고 깨달아 성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도 변화가 가능해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끝없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스스로 발전시켜서 항상 나날이 새롭게 새롭게 발전시키면서 노력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바로 대승의 열반관이야 대승의 열반관에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화신으로 나타난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임시로 받은 육신의 모습일 뿐이고 진실된 법신은 영원불멸하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질은 불성, 열애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 열애장 열반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야 그래서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다 코로 갖추고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지옥 중생도 빠짐이 없었다 부처님의 성품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처님의 성품 열반의 모습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변혁하는 게 없다 바뀌고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열반 상주 무휴 변혁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대승의 열반관이야 그와 같은 부처님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형상이 없죠 형상이 없는 거야 오고감이 없어 생겨나고 멸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그건 어디에 있어 모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아까 그와 똑같은데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놓을 수가 없잖아 뭘로 끄집어내서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렇지만 없는 곳이 없어 그게 바로 부처님이고 여러분들 본래 마음의 모습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야지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죽어도 여러분들은 변함이 없어 본래 마음이 그때 당당해지는 거야 아셨어요 생사를 초월해서 항상 당당하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에게 의지해라 할 때의 그 스스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아셨죠 그게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열반경 사구계 아시죠 열반경 사구계가 뭐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라 그랬잖아 이게 아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똑같은 거야 이걸 사구계로 풀어놓은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은 재행이 모든 걸 표현하는 거예요 무상하다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야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가 그래서 이것은 생겼다 사라지는 법이야 생멸하는 법이야 그런데 이 생멸하는 게 멸해버리면 생하고 멸하는 그 모습이 멸한 상태가 뭐야 그게 열반이라니까 그게 정멸이야 열반을 뜻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열반은 음창한 거라 그랬죠 뜻으로 해석하면 정멸 모든 게 고요하게 멸해버린 상태 적정 모든 게 고요하고 고요하니 멸해서 고요한 상태 그래서 열반 적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반은 음창한 걸 앞에다 붙이고 똑같이 반복해서 적정이라는 열반의 뜻을 붙인 억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산법인이 뭡니까 재행무상 재법무아 열반 적정 그런데 열반 적정 대신에 일체계고를 넣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열반 적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무상하고 무하인 것을 벗어났더니 열반 적정의 상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생멸한 게 멸해버려서 열반 정멸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곧 즐거움이 되더라 정멸 위락이죠 그게 열반 락이야 열반 락 아시겠죠 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근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불교 왜 믿고 왜 이 바쁜데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절에 와서 이렇게 법문 들어 이고등 나가기 위해서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가장 참다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이 열반경 열반경 사국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게 모든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죠 무상한 걸 무상한 줄 모르고 빠져 살면 괴로운 거예요 생멸하는 것을 생멸하는 줄 모르고 영원할 걸로 착각해서 묶여서 속박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싹 벗어나서 열반의 자리에 들면 바로 그게 괴로움을 벗어나서 참다운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게 이고등락이다 한 구절로 줄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바로 깨닫고 드러내서 정말로 참된 열반의 즐거움 속에서 일체 괴로움이 다 소멸된 자리 속에서 항상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열반제일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떠올리고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봐야 되는 거야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이게 대승의 열반이고 대승의 불타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열반은 사실은 불성과 같다 그랬죠 부처님의 성품 열반의 상태인 부처님의 성품은 법신이고 반야고 해탈이고 세 가지 덕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반 자체가 네 가지 덕을 갖추고 있어요 네 가지 덕이 뭐야? 상라가정 상라가정 상라가정은 뭐야? 자 부처님은 처음에는 무상하고 무하라고 자꾸 얘기했잖아 무상하고 무하고 네가 빠져있는 그 살아가는 모든 게 일체가 괴로움이다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팔고를 또 말씀하셨죠?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자 이 모든 게 일체가 다 괴로움이요 왜 괴로움이야? 무상하고 무하인 것을 너는 항상 그것이 존재할 걸로 착각하고 욕망과 집착에 빠져서 가래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바꿨더니 어떻게 돼? 무상이 항상할 상으로 이게 참다운 진상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아를 참된 진화로 바꾸는 거야 그게 진심이지 참다운 본래의 본심 마음 불심이야 부처님의 마음 그 다음에는 일체 괴로움이 즐거운 락으로 변하는 거야 열반 락으로 바뀌는 거야 무상이 상으로 괴로움이 락으로 무아가 참된 진화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느끼는 거 부정하다고 느끼는 게 무수하게 펼쳐져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참 험한 일들이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이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참다운 깨끗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청정한 세계가 그게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세계이고 여러분들의 참된 본성 본심의 세계야 그래서 그와 같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이고 여러 힘들고 더러운 그와 같은 세계가 상라가정의 세계로 바뀌는 단계가 바로 열반이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참된 본 마음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쓰고 어떻게 수행정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게 지옥세계로 바뀔 수도 있고 부처님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오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부처님이 깨닫고 체득하셨던 열반 그걸 우리가 체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반의 자리에 도달해야 여러분들이 깨달아 성부라는 거야 모든 속박의 해탈은 열반을 체득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강경 경전 부지런히 보시고 우리 불자님들 경전 너무 안 보죠 경전 부지런히 보고 염불 부지런히 하고 염불 명호 부처님 명호를 항상 칭렴하면서 되새기는 건데 사실은 그게 깊어지면 염불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님을 꿰뚫어 염한 상태에 들어가야 돼 그게 가장 수승한 염불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주력 주력 정진 주문 정진 다라니 정진 부지런히 하고 틈나는 대로 참선하고 좌선해요 기본이 좌선에서 시작해 그 다음에 참선은 화두창구하라 그러죠 그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쉬지 않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본래의 본심 열반의 자리를 체득할 날이 와요 그 상태에 딱 부합하는 순간이 온다 그렇게 가려면 발심해야 돼 발심하지 않으면 안 돼 좀 했다 말고 또 딴 점 피웠다가 또 하고 그러면 그 상태로만 계속 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좀이라도 하면 정말로 발심해가지고 몰입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일골심 참고하고 부지런히 해가면 그 상태가 되려면 보리심을 바래야 되는 거야 발심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열반제일 날 부처님의 열반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또 어떤 분이고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걸 항상 떠올리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키우고 또 부처님을 여러분들의 멘토로 삼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야 나날이 그래서 반드시 성불에서 부처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로 발심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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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